자, 신났다. 아침에 왔다. 신났다. 아침에 왔다. 간다, 우리 물놀이 한 번 해보자. 아이고, 우리 애기가 물놀이 하러 왔구나. 세상에. 이이는 가끔 물놀이를 즐겨요. 지금은 근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땐 되게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. 아, 신났다. 아침에. 아이고, 우리 애기. 소영은 어디 보자. 아, 잘한다. 잘한다. 아이, 잘한다. 아, 야. 아, 야. 아이고, 뭘 놀이 해봅시다. 우리 애기가 고민을 할 동안 기다려줍니다. 우와, 그렇지. 안돼. 어허이. 어허이. 이거 발견했어, 발견했어. 와, 눈치바라도 진짜. 알았어, 이거 해줄게, 아가. 자, 좋죠? 들어가라. 응. 들어가, 너도. 응. 너 들어가. 세상 쓰레기. 아직은 흐렸어. 불빛도 나고. 아이고, 아이고, 재밌겠다. 아이고, 재밌겠다. 아이고, 재밌겠다. 아이고, 재밌겠다. 먹, 먹지 말고, 아들. 응. 응. 뭐지?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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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야. 애기 무서웠어? 응? 고양이가 생선을 무서우면 어떡해, 인마. 환경을 업그레이드 해봤어요. 아주 생동감 넘치는 어? 어헝이 완성된 거죠. 어허. 허제이는 좋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아따, 이거 가지고 놀아 봐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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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큰일 날 뻔했다. 빨리 뒤집어 줄 뻔했어. 이렇게. 아이고, 그 사이. 아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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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게 쳐다라보지 말고 좀 해봐 응? 아기야 다 지금 노는거야 절고미들을 자음 수준이가 아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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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리 한번 쭉 이상한 냄새가 나지? 응 수상하지? 그렇지? 텐션이 올라오지? 그렇지? 자 저렇게 하다보면 어느새 물고기들에 대한 물고기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아 변합니다 안돼 저 장난감사한 성이를 봐서라도 좀 한번만 해주지 아가야 아기야 쏙 들어갔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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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물고기 아하 로봇물고기 갖고싶은분 이메일 남겨주세요 꼬부자로 드릴게요 아하 아하 짜증나 아하 아하 으이 odzi 아 organiz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